아주 조용하게 된데? 그나마 한 명은 자고 한 명은... 저는 소민이가 저한테 준 편집니다. 아 이거 기대된다. 투 광수오빠에게 오빠 고생이 많아. 요즘 대야가 재채를 가야더라. 요즘 대야가 재채를 가야더라. 새우잡이... 새우잡이 버리는구나. 저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보니까 새우 잘 먹더라고. 그리고 사회탭발에서 요즘 키조개 많이 키거든? 키조개 많이 캐고 대야 관절에 좋아. 껍질까지. 머리까지 맛있게 먹으면서 휴가를 즐겼으면 머리까지 먹어야 되는구나. 오랜만에 갯벌 그림 보겠네. 갯벌에 와서 키조개를 캐러내네. 그거 이렇게 파고 소금 뿌리면 올라와. 캐는데. 어쨌든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일단 여러분 추천받이 휴가 코스는 봉투에 넣어서 저희 앞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설마 이걸 또 섞는 건 아니죠? 소름끼셨어 방금 나. 오! 최철아! 맞아? 왜? 설마. 아니겠죠? 왜왜? 이거 섞어서 할 수 있겠네 진짜. 저기서 하나 뽑아서. 종국이. 종국이 안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 나 라면. 라면이 나 제일 좋아해. 라면 부패 나오면 진짜 속상이다. 라면 부패 갑시다. 라면 부패.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하류가 런닝맨 하고 싶은 거 다해 레이스의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추천해 8개 코스는. 여러분이 서로에게 추천해 8개 코스는. 오늘 여러분이 다 함께 즐길. 오늘 여러분이 다 함께 즐길. 이 중에서 5개의 코스를 복불복으로 추첨. 5개의 코스를 복불복으로 추첨. 큰일났다. 저 왁신벌 님도 어떡하네. 야 왁신벌. 나 다른 사람인지 몰라서. 나 승인도 너무 슬퍼. 주어진 미션 시간은 단 8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5개의 코스를. 100만원의 휴가비로. 100만원의 휴가비로 마음껏 즐기시면. 야 우리 수면 카페로. 대박. 진짜 대박이다. 다 먹을 수 있어. 단. 제한 시간 내에 5개의 휴가 코스를 모두 즐기지 못하거나. 휴가비 100만원을 전액 소비하지 못할 경우. 휴가비 100만원을 다시 채워서 반납해야 됩니다. 휴가비 100만원을 다시 채워서 반납해야 됩니다. 아 이거 다 써야 되는구나. 쓰는 건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의 즐거운 휴가를 도와드릴 찬스권도 준비되어 있으니. 멤버들과 잘 상의해. 중요한 상황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분신권이 있고요. 분신? 8명이 나눠져서 2개의 코스 동시에 수행 가능하다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스 삭제권. 오 좋다. 2개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지인 추천권.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추천 코스를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꽝 이렇게 있습니다. 찬스가 없는 거구나. 뽑아 하나. 잘 뽑을게요. 잘 뽑을게요. 잘 뽑을게요. 뽑았어요. 저는 가운데 거 뽑았어요. 어? 네? 아 저 형 표정받나. 아이 징말. 이상하네. 아 니가 그렇지 뭐. 왁싱. 왁싱 아니야? 뭐야 뭔데?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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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징마 좀 왜 그러냐. 고구마를 야 같은 거 캐가지고. 셉셉. 괜찮을까요? 아 그 말을. 나는 그 말 안 쓰면 돼죠. 야 왁싱만. 야 왁싱만 빼. 왁싱만. 야 왁싱만 빼. 야 왁싱만 빼. 야 왁싱만 빼. 야 왁싱은 안 된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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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왁싱이요. 야 왁싱이요. 야 왁싱이요. 진짜? 야 왁싱이요.